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작년에도 공차에서 6월달 지나고 7월달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작년이랑 작년에는 막 흐렸거든요 근데 원래는 바람이 많이 흐르고 오늘은 날씨는 좀 괜찮은데 바람이 좀 많이 흔네요 6월달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7월달로 들어가는데 날씨가 기후변화 때문에 오락가락해요 너무 좀 덥고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덥고 힘들 만큼 다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7월, 8월, 9월 현시로 여름도 지나가겠죠 여러분들 6월 한달도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운동을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서로 화이팅하고 서로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